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회사원들도 저마다 다 돈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대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주식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있죠. 경제적 위기의 시대에는 아무데나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초가 튼튼한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기본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도 좋고 작은 회사라도 괜찮은데 재정이 건전하고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안심하고 기다려도 될 만한 건강하고 가치 있고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이것이 요즘 금융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의 성도들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건강하고 가치 있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예배와 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기본기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섬김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 말 하면 잔소리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섬김은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싫어요. 귀찮습니다. 가볍게 여겨지거나 내가 섬김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기는 일이 희생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다. 물론 희생이고 손해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긴다면 그것은 참 소중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맞습니다. 감동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자먼의 말씀을 보니까 섬기는 일이 그렇게 손해나고 그렇게 희생이 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새로운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섬기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섬기는 일은 나중에 두고 보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먼 19장 17절 목소리 내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왁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돈 꾸어보셨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여기서 권사님들 장노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은 그런 말씀 잘 많이 하셨어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어서서. 그런 얘기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꿀일들이 생기죠. 저는 돈 꾼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돈을 꾼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차를 살 때 현금을 딱 주고 차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먼저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다운페이라고 해가지고 선금 주고 나머지 돈을 다달이 이렇게 월부로 갚아 나가는 식으로 해서 제가 차를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꾼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돈을 매달 꼬박꼬박 갚아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은행에서 그 차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크레딧 카드라는 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카드값 나가는 날이 있죠. 그날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놀래죠.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그런데 이 크레딧 카드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요. 빚을 내어서 물건부터 사는 겁니다. 은행이 먼저 돈을 내준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못 갚으면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카드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밥 살게 그러면서 씩씩하게 나가가지고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당신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게 지불이 안 됩니다. 그럼 되게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꾸고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빚을 지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마음만 동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빚졌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힘을 내는 걸 보고 내가 또 마음에 뿌듯해져가지고 내가 또 행복해지고 내가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달리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달리기? 나는 매일처럼 뭐 한 10km씩 달린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runners hig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달리기를 한 30분 40분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가쁘게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때가 있대요. 그거는 이 몸이 어느 순간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라든 이런 호르몬이 확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한번 제대로 맛본 사람은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대요. 그게 이제 runners high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에서 착안된 말로 helper's high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섬겼을 때 마음속에서 뿌듯한 감정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느껴보셨죠. 괜히 가슴이 뻐근해지면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래요. 이게 학자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순간 몸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확 나오면서 이 뿌듯한 감정을 자주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몸은 굉장히 병균에 대해서 저항력이 높아진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라는 의학계의 연구 보고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누군가를 도와줘서 생기는 이 뿌듯함 이거를 또 영어 표현으로 give us glow라고 하는데 이 뿌듯함은 우리가 우울할 때 있죠. 우울증도 치료해 줄 수가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요즘처럼 힘들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저걸 아예 특집으로 방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고 우울하고 그런 분들은요. 섬기는 일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거를 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섬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도움을 받는 자 도움을 주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섬김이 하늘에 연결이 된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섬김을 무시하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기억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그 사람도 그들을 섬기는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내 자녀들 중에 누가 하나 약하면 좀 센 애가 도와주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약한 자녀를 도와주면 고마워요. 부모의 입장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갚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슬픈 자들 외로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도 그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갚아주실지는 몰라요. 그건 비밀이에요. 하지만 갚아주시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참 잘 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큰 위기가 닥쳐올 텐데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빚진 자처럼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믿음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나 우리가 키운 가축이나 아니면 농사를 통해서 지은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거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공동체를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11조는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쓰여지는가 신명기 14자에 보면 그것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 26절 내 하나님 여우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9절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11조가 한번 드려지면 이 섬김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쓰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속의 직업을 갖지 않은 교회 일꾼들을 섬기는 데 쓰여져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11조를 받은 교회를 통화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사회적 약자들 외로운 자들 아픈 자들 갇힌 자들을 섬기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11조를 통해서 그런 섬김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4장 29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우 앞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의 11조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우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11조를 통화해서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을 섬긴다면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섬기든 아니면 나의 재물을 11조나 감사원금 등 아니면 목적원금이나 아니면 선교원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통화해서 섬기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혜에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까 내가 한 10 정도를 섬기면 하나님은 이자 붙여가지고 한 12, 15 정도로 갚아주실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섬겨준 거 사실 뭐 그게 우리 수준에서 했으니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섬김 하나 때문에 이 임금이 어떤 상을 베풀어 주느냐 성경에 보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섬겼던 행동의 크기에 비해서 그들이 받은 복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약한 자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지혜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죠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교회가 돌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요 요즘처럼 2000년 전에도 로마 제국에 감염병이 돈 적이 있었어요 콜레라나 아니면 장티피스 같은 것들이 그때에도 많이 돌았죠 그때의 성도들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해요 감염병인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십니다 섬김에 도가 있었더니 구원받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키르키스탄에서 선교하시다가 한 10년 정도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다문화 선교를 하시는 문혜정 선교사가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섬김 마음을 여는 선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1세기 로마 제구의 이방인들에게 묻는다면 궁금하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들 이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섬기는 일을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혜정 선교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 신앙 전파의 신비는 원래부터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섬김이 부흥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뉴스가 코로나19가 감염병이 전국에 퍼져가면서 2.5단계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어느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했다가 100명이 넘게 감염이 됐다느니 무슨 센터에서 무슨 기도회 하다가 감염이 됐다느니 그러면 이제 정부도 그렇고 신문에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공격하느라고 난리예요 얼마나 원망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깊이 꼭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권리일까 아니면 섬김의 기본일까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해주는 우리 성도들의 권리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의 자유는요 우리 신하의 선배들이 참 열심히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지켜져야만 복음이 지켜지고 종교의 자유가 지켜져야만 선교가 활성화되고 종교의 자유가 지켜져야만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 생각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면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종교의 자유라는 건 없었어요 지표의 자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협박과 핍박을 받게 되죠 심지어 스테반 같은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맞아서 죽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세계로 흩어지죠 조금이라도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그들이 갔던 그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기도했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섬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섬겼고요 가난한 자들을 섬겼고요 병든 자들을 섬겼어요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늘 누군가를 섬기고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법정에서 싸우기보다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프고 슬픈 자들 외로운 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전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 받았던 이유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억압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어요 하지만 로마의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섬겼어요 그 섬김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고 그 섬김 속에서 성도들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었고요 교회는 제국의 권력을 능가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섬김 속에서 사람들은 저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알다시피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종교의 자유요 집회의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흥선 대원군 같은 사람은 절투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의 머리를 잘라서 죽이게 되죠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양귀신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때로는 협박 때로는 위협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집안은 폐가 망신했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쫓겨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는데도 왜 교회는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커졌을까요 성례의 역사가 있었어요 회계의 운동이 있었어요 기도의 불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열매로 드러난 것이 섬김이라는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병든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고 차별받던 여성들을 존경해 주었고 천민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었고 무식한 백성들에게는 교육을 시켜주었어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한글 교재가요 3인 필지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 책에 재미있는 것이 저 책은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최초의 한글 교과서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인데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좀 좀 힘을 내서 독립도 해야 되겠고 근대화도 시켜야 되겠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글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글을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되는데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저 교재를 만들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우리가 왜 글 쓸 때 띄어쓰기라는 거 하잖아요 원래 훈민정음에는 띄어쓰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띄어쓰기는 저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그 유명한 헤이그 밀사 사건 때 한국을 도와줬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섬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여기저기에 국제적으로 일본의 악행을 알리는 일들을 했어요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묘지가 아니라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가장 가난하고 가장 슬픈 역사를 가진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지금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뒤에는 종교의 자유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섬김의 기본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갚아주신 거예요 하늘 보자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하늘 보자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소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정도의 섬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구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지만 자먼이 오늘 우리에게 전화해 주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며 사는 것이 지혜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섬기며 살지 않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또한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섬김의 열매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것은 섬김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였다라는 것은 예배 중에 은혜 받았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떠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지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오랜 기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은혜와 섬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은혜 받고 섬기든지 아니면 섬기다가 은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섬기지 않는다든지 섬기긴 하지만 은혜 못 받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진정한 은혜가 아니었거나 진정한 섬김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갈급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일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찾아다니는 성도는 결국 이 땅의 백성들로부터 가짜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저희들의 삶이 더 피폐해졌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사람과 섬겨야 할 영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커지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가 11조를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 돕는 일 성가대로 돕는 일 각종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는 일 교회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일 너무나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원소에서 섬겨야 할 일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섬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모로 여러분의 섬김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95장인데 그 잔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동생 찬송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감리교는 그 시작부터가 초대교회처럼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이 감리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세군이 괜히 감리교 운동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에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합당한 선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합당한 선행을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합당한 선행을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합당한 선행을 하나님을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잠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성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땅의 약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사람 교회의 성도들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아버지여 이 은혜를 흘려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복의 큰 의미 되기를 간절히 쏘오라고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때 아버지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재물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 내 재능 내 생각들 주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의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신을 보고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자기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특별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여호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형제를 섬기며 더욱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으면 섬기게 하시고 섬기다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갚아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과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